다음 주에 계속 먹었던 거에요 먹으러 올게 냠냠 뜨거운데 간이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아니, 아니, 먹어봐. 음... 주먹이야? 나 지금까지 먹은 쌀국수 중에 제일 맛있어. 그 정도야?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야. 그치, 그치? 맛있다. 근데 이게 노가니 때문에 더 맛있는 거 같아. 제가 오늘 노가니 쌀국수 시켰어요. 그냥 쌀국수 안 시켰어요. 어제 점프샷을 시켰어요. 많이 상해가지고 고칭에 들어왔어.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어제 도가니 나가면... 아니, 가이드가 무슨... 계속 시켜! 그만 찍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도가니가 더 맛있는 거냐. 야, 도가니 하나 먹어. 너도 어제 점프하느냐고 고생했잖아. 그냥... 간장왕도! 간장 어딨어? 아니야, 아니야. 간장 아니야. 아니야. 짱구름에서 그냥 먹어. 근데 개맛이지? 근데 여기 포도... 나 그런... 플라스틱 같은 포 아니고... 약간 말 이상하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 맛있어. 여기 맛있어. 여기 맛있어. 국물이 장난이 아니다. 저 도가니가 하는데 8개 먹을 수 없어. 골라봐. 아, 너무 맛있어?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조심조심. 여기 유명한 게... 특백이 쌀국수? 이렇게 샤불샤불형으로 나오는 거라서...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빨리 먹어주세요. 빨리 먹어주세요. 근데 빨리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다 넣어버려. 다 식었다. 이거 고기 먼저 넣고 나서 면을 먹어요. 근데 빨리 넣어야겠다. 다진 소고기여서 약간 다져진 느낌? 그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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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름기가 하나 없는 소고기. 옛날에는 라임 넣어서 먹는 거 좀 싫어했거든? 근데 요즘은 좀 좋은 것 같아. 너 것도 넣어줘? 혹시 내 것도 넣어줄 수 있었어? 난 시큼한 거 좋아해. 아, 솜을 베리기 싫다. 아, 싫으면 싫다고 말로 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 솜을 베리기 싫다. 아, 솜을 베리기 싫다. 아, 솜을 베리기 싫다. 음, 라임 넣어야 돼. 한입 약간 깊은 맘먹고. 그냥 라임을 넣어서 먹어야 돼. 그치 많이. 아, 솜을 베리기 싫다. 아, 솜을 베리기 싫다. 도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핑 추가. 아, 뜨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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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잔이 너무 예쁜 게 많아. 여기가 커피가 진짜 맛있다고. 잘한다고 커피를 잘 아는 사람들이 추천해줘가지고. 아, 맞습니다. 커피 너무 예뻐서 따뜻한 게 먹고 싶었지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저기, 아주 맛있어. 오, 우, 우, 우. 보현장에 택시 guest. 고기, 아삭은 소프와 유행 중 부터. 정말 정성스럽게 해줬어. 오, 우. 여기 다 아는 사람들만 오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좀 했어요. 우리 빼고 다같이 인사했어요. 서로 맛집러들. 현지 리얼 카페.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는데 다 품절돼서 못했어요. 난데. 인터넷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 밑에 뭐가 되는지를 써놨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이게 뭐지? 약간 짠데.. 짜고 매워 망고 1kg 계속 퍼다 주시는데 먹을래? 멋있다 난 별로 안 좋아 너도 다 먹을 수 있어 우리 1kg만 달라고 했는데 2kg로 주셔서 근데 뭐 여러 개 먹고 좋지 뭐 망고랑 용과는 빨간 거? 레드 용과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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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과일이 싸고 맛있다고 진짜? 어 여기 쏨모이 아니 70만동 7만동 7만동 7만동이래 계속 7만동이야 1,500원인데? 우리 망고 4개 육과 하나 해서 3동 5개 어제 우리가 진짜 우린 팽이 만든 거야 앞으로 과일은 여기서 먹는 걸로 하자 우리 시식을 진짜 많이 줘 그니까 우리 망고로 지금 방금 배 채웠어 까만 아까 산 과일 3,500원어치 진짜 짱이야 거기서 꼭 사세요 무만나 이 정도면 다른 건데? 진짜? 원래 이런 맛이야? 응 오래 씹어봐 원래 그런 맛이야 그 다음은 망고 망고 업지 망고 너무 지저분해 그린.. 그린망고 깡 더 단단한데 그 망고 그 망고 내가 좋아하는 망고 맛이 많이 나 그 망고 그린망고가 지금 제일 맛있어 애기 그린망고인데 이게 진짜 존맛탱 나 아까 시식한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어 지금도 맛있어 향후지 그 망고 내가 맛있다고 하는 그 망고의 에린 그 맛이 많이 나 음 근데 에린 나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그 향 근데 그거 왜 맛있지 네 근데 그냥 먹어 그냥 놨자 저 민폐 저거 저거 하하하 여기 안에가 대박 나니까 여기 안에가 대박 나니까 여기 안에가 대박 나니까 여기 안에가 대박 나니까 하핳 여기 하핳 여기가 아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날씨가 오늘의 수영 완료. 내일도 합세. 너무 재밌었어. 왜 가려니까 날이 더 좋아지는 거야? 어? 첫번째로 찍어야 겠어 여기 원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여기 좀 늦게 왔어요 근데 마감됐다 그래가지고 아쉬워서 돌아갔다가 오늘 다시 왔거든요 지금은 한 9시 반쯤? 10시쯤 됐는데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내 스타일이고 노래가 너무 좋아 냄새도 너무 좋아 저희 어제 마감돼가지고 못들어온 거 기억하시고 오니까 되게 반겨주셨어 피스코 샤워 저번에 태국편에서도 나왔었지만 여기 또 피스코 샤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피스코 샤워랑 여기 시그니처 케이크 케이크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아 이 맛이 아니야? 피스코 감별사야? 네 피스코는 피스코인데 샤워가 약해요 근데 피스코 본연에 왔어요 오케이 올리브까지 땡큐 요건 시그니처 파파 아 파파 파파라고 하면 파파 약간 이렇게 보니까 장조림같은 몽골이 간장에 올리브 나오는 거 같아 헐 너무 맛있다 보여 파파 파파 독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파 약간 위스키 베이스더라고 아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완전 과일과일 리치 리치 이런 느낌 내 식대로 말해도 돼? 이거는 고우가 먹을 거고 이거는? 이거는 고우 여자친구거든 나? 제가 고우고요? 고우 여자친구 짠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난 KK보다 이게 더 좋아 맛있다 맞아 잘 먹었다는 거 야생한민국 날씨에 대해 하니 하니 안녕하세요 아니 하니 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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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외국의 전문의 사회에 관련하여 동문의 사회에 전해주는 사회에 대한 경Д이 많아. 우리 사회에 전해 분야가 내를 안icky. 응? 우리 사회에 할 받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일단의 사회에 따라서 그런데 아 Pride的时候 예전에 지겨낸 때 요즘은 가득을 하며 저희가 치즈버거를 시켰네. 치즈스틱이 들어있어. 맛잘 아니야, 여기. 제가 자다가 배고파서 나왔거든요? 문연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12시에 햄버거를 배고파서 일어났다 보니까 상쾌하니까 비밀로 할게. 치즈 맛이 너무 좋다. 음! 가뭄 언니네, 미쳤네. 생활이 너무 어려워. продажи, 이게 뭐죠? продажи могут быть в любом формате. 아, 네. 네. 에이, 아르바이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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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에요. 음. 아, 네. 안녕!